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자 볼게요 지금 이 캐스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버스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구요 모두가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응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당시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제가 두둑둑이 봤거든요 버스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막 깁니다 막 뛰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그 지나가는 경적을 울리는데 이렇게 울리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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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차를 보고 대한민국 뭐 이래요 이런 당시 입니다 전국민이 빨간색 옷을 즐겨 입었고 전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그 당시 자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지난 웅플릭스 시리즈에서 저네요 자 마지막 화에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마지막 화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맨 마지막에 한국 때 이걸 왜 보여줬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원래 한국이란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네 라고 하면서 제가 마무리 했었죠 그 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부르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훨씬 더 익숙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사건 두둥 룸플릭스 오리지널 해줘야지 아 해줘야지 왜 안해줘 다시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이번 시리즈로 정했는데 여러분 올해 2022년 11월 21일이 되면 수능이 끝나요 축하드립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11월 21일 여러분 뭐에요 카타르 월드컵이 열려요 자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인데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2002년 이 월드컵 20년 전에 있었던 월드컵 지금이야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였거든요 지금 6평을 보기 위한 지금 지금 이 시점 저는 고3이었습니다 전 고3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능 끝나고 보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자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이제 덧붙일 건데 원래 월드컵은 1930년 우루가이에서부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일 종목 스포츠로 그리고 올림픽보다 어쩌면 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월드컵 그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궁금해 아니 20년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은 우리가 한국 월드컵이라고 안 하죠 한일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잖아 왜 공동 개최했을까 아니 제가 지난 시리즈에 올림픽을 얘기를 했는데 88 서울 올림픽도 나고야랑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개최한 거 아니야 그러면 월드컵도 우리가 이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공동 개최를 했을까 그것도 왜 하필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이랑 공동 개최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캐스터하니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또 한일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때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어요 자 멕시코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대단했는데 본선까지는 잘했는데 본선 가서는 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한테 1대3으로 졌고요 그리고 불가리아죠 불가리아한테 1대1로 비겼고 그리고 이탈리아한테 2대3으로 석패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16강에 가기 위해서 정말 부더니 노력했고 되게 잘했어요 경기 내용 되게 괜찮았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불가리아 있죠 불가리아가 2무 1패 1승이 없이 본선에 나갔어 1승도 없이 16강에 올라간 거야 우리도 1무 2패잖아요 여기서 한 골만 넣고 비겼으면 우리가 골 득실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골 넣고 비기질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멕시코 월드컵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 피파 회장입니다 자 피파 회장 이제 아벨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섭게 생기셨는데 아벨란제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 아벨란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월드컵이 되는 21세기 월드컵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1세기 첫 번째 월드컵은 아시아에서 개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회장이 직접 밝힙니다 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 86년도에 아시아에서 하고 싶다? 그럼 86년도에 전세계 지도 쫙 펼쳐놓고 아시아를 좀 더 좁혀서 봐봐 어떤 나라밖에 안 보여? 일본밖에 안 보이죠 아니 엄청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돈과 실력과 그 당시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일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벨란제 회장이 아시아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아하 아 쏘데스까 우리 아시아 하면 일본데스네 라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월드컵 개최 준비를 시작합니다 1989년 월드컵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1990년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이제 착착착착 준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일본이 89년도에 개최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보다 1년 전에 우리나라 뭐 했어? 88올림픽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 이거 성공적으로 개최했는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저기 앞에 가서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캐스트 같은 거 막 찍어놨거든 그 응플릭스 올림픽 캐스트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세요 아무튼 개최했잖아 어? 그때도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일본이 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도 있다 아니 아시아에 왜 일본밖에 없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월드컵 개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90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3년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건 게 뭐냐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게다가 93년 그 당시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대전에서 엑스포죠? 세계 박람회 그래서 엑스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 과학 도시에서 한비탑 나오고 꿈돌이 나오고 막 이랬거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직후에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구입할 때 발족하게 됩니다 또다시 한일전이에요 88 서울 올림픽도 한일전이었고 여기도 한일전이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는 그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경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아축구협회죠 아시아축구협회에서 한국을 지지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뭔가 아 뒤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뭔가 또 일본이 경쟁 구도가 치열하게 잡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요 일본편에 누가? 아벨란제 회장이 여기 붙는 거예요 피파 회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 86년 메시코월드가 끝나자마자 21세기 첫 번째 월드컵은 아시아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굴 어떤 나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일본이야 일본을 염두에 두고 그냥 대놓고 난 일본에서 월드컵 하고 싶어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하고 싶다 아시아 일본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아벨란제는 일본을 지지했을까? 라고 하면 이제 뭐 잼머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로비 활동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적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과 일본 관계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 당시 피파 회장인 아벨란제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서니 이 아벨란제 뒤를 이어서 차기 피파 회장을 노리고 있던 그 당시 유럽축구협 회장, 유에파 회장 요한손이 한국을 지지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한국과 일본의 개최지 선정을 놓고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거기서 피파 내부에서 이 전세계 축구계 안에서 또다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야 아벨란제 세력과 요한손 세력,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몰아내고 새롭게 회장이 되고 싶었던 요한손 세력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출신이었던 저 아벨란제가 왜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역사적인 이야기로 좀 끌어가 보면은 1888년 브라질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자 브라질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중요한 건 노예 제도가 폐지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브라질 안에서 농장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때 동아시아에 있었던 일본이 1908년부터 이민 정책을 굉장히 많이 적절히 추진해서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파견합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서 추진했던 이민 정책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보통 한 150만 명 넘게 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갔을 때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가겠죠 게다가 브라질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그걸 일본 노동자들이 채워주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야 친일 국가처럼 되는 거죠 아 일본하면 무조건 짱 그래서 하트 뿅뿅 하트 날리는 거죠 그 하트 어떻게 만들었다?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센스있게 브라질의 초록색 일본의 빨간색 그냥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 사이가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남미의 지도를 좀 이따 보겠지만 보면은 브라질 간 라이벌 관계 어딥니까?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간 라이벌 관계인 아르헨티나가 가만 보니까 일본을 밀어준다고? 그럼 난 한국 밀어줄래 어? 그냥 아르헨티나가 우리 밀어줘 어? 분명히 우리랑 일본이 경쟁을 하는데 아까 봤죠? 피파 내부에서도 파벌이 갈렸고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대장으로 하는 그런 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남아메리카에요 남미입니다 남미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 우르가이 여기 있어요 우르가이 우르가이 다음 파라가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파라가이 볼리비아 페루 칠레 칠레 이렇게 생겼죠 이게 남미거든 물론 위에 보면 뭐 에카드로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쭉 있는데 그거 말고 요만큼만 봅시다 요만큼만 자 이 지도에서 볼 때 브라질 요 브라질 빼고 나머지 이 왼쪽 전부 다 에스파냐 식민지였어요 우리 세계사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응? 세계사 하세요 아무튼 세계사에서 에스파냐 지배를 받았거든 브라질은 포르투갈 지배를 받습니다 쓰는 말도 달라요 문화 양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여기는 에스파냐야 자 그랬는데 이 국가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사이좋게 지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볼게 자 일본을 지지하던 나라 무슨 나라? 브라질입니다 근데 브라질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배를 이제 그만두고 다 독립시키고 나가잖아요 남미에서 나가거든요 다 독립시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브라질에 여기는 우르가이가 편입됩니다 근데 우르가이는 에스파냐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 에스파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르가이가 브라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르가이 사람들은 이 브라질에서 아 아 안 맞아 아 안 맞아 하고 있을 때 누가 아르헨티나가 여기는 우르가이를 도와줍니다 우르가이의 독립전쟁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우르가이를 아르헨티나가 도와주다 보니까 우르가이가 어디로 간다 아르헨티나 편에 서겠죠 국기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무튼 아르헨티나랑 우르가이가 이제 한국을 지지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지도상에 있었던 총 6개? 7개 정도 나라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쟁에서 우르가이가 아르헨티나 편에 붙어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아르헨티나랑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던 어디가 칠레가 아니 둘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질에 붙는 거야 칠레가 그랬더니 칠레랑 사이가 엄청 안 좋은 페루랑 볼리비아가 또 이쪽에 붙어요 자 다시 브라질과 사이 안 좋은 아르헨티나가 있었는데 우르가이를 도와줘서 우르가이가 여기 붙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랑 국경 분쟁 중이었던 칠레가 브라질에 붙으니까 칠레랑 사이가 안 좋은 페루랑 볼리비아가 이쪽에 붙었고 그런데 또 이 볼리비아랑 전쟁까지 했었던 파라과이가 또 여기 붙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우리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할까 너네가 할까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데 남미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인 거예요 소리 없는 전쟁 중에서 국가 대 국가끼리 막 나뉘어가지고 막 파벌 싸움하는 거지 피파 안에서도 그런 파벌 싸움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서로서로 지지하는 나라가 각각 다른 겁니다 이거 얼마나 피 튀겨요 그렇잖아 자 근데 이 싸우고 있죠 찌릿찌릿 찌릿찌릿 자 그런 건데 여기서 브라질의 축구 영웅 누구 펠레 자 펠레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지지합니다 그럼 아르헨티나 누구 있어? 아 마라도나 있지 마라도나가 한국을 지지해요 요것도 이제 또 피 튀는 거지 누가 더 축구 영웅이냐 누가 더 실력자냐 이렇게 논쟁 벌이는 것처럼 펠레는 일본 마라도나는 한국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점입가경이에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야 자 볼게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랬는데 그 당시 이제 브라질 출신이었던 아벨란제가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 저거 월드컵 개최하다가 저거 전쟁 나면 어떡해 전쟁이 날 아 또 북한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기 들어있지도 않던 북한이 어? 나? 어 왜? 아니 북한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전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막 점입가경이었어 그쵸?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이 뭐라고 해 이 경쟁의 구도에서 시소가 조금씩 기울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볼게요 93년입니다 1993년 10월 달에 완전히 판세를 바꾸는 큰 사건이 벌어지니 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입니다 우리가 94년 미국 월드컵을 하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예선전을 하잖아요 이 두 개 나라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두 개가 시드가 두 개였는데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화의 기적 들어보셨어요? 이 도화가 어디냐면 카타르에 있습니다 어? 맞아요 올해 말에 있는 그 카타르 월드컵 있잖아 그 카타르 도화에서 우리가 도화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도화의 기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특정 국가에게는 도화의 비극이라고 기억되는 그날 보러 갈게요 자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각각 6개 팀 중에서 그 조별리그 6개 팀 중에서 다들 한 경기씩만 남겨놓은 상황이야 여기 봐봐 전부 다 보면은 뭐 일본이 1등이에요 그 당시에 뭐 승점 5점인데 전부 다 뭐 2승 1무 1패니까 총 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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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경기씩만 한 거야 그죠? 다 4경기씩만 아니 나라가 6개니까 우리나라 빼면 5경기 해야 되는데 한 경기씩 남겨놨어요 한 경기씩 근데 그때를 보니까 승점이 5점 5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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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피말리 피말렸던 때인데 잘 보시면은 2위까지 올라가거든요 본선에 2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승점에 3점을 안 줬고 2점으로 줬어 무승부가 1점이야 2승 1무니까 2 곱하기 2에서 4점이랑 1점에서 5점 2점 3, 4, 5 5점 2점 3, 4 제가 수학이 좀 약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각각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요? 한국 대 북한 일본 대 이라크 사우디 대 이란이 붙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각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까 봤던 본선 진출팀이 바뀔 거 아니야 승점이 2점이라니까 어떤 나라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일본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라크 뭐 밑에 있는 한국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라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를 승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겼으니까 다음 경기인 너네 있잖아 우리가 좀 설렁설렁 해줄게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부적인 것을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경기가 동시에 같은 시각에 킥오프를 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시작 똑같은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추가 시간 끝나고서 후반전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왜?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어... 뭐 킥오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우디랑 이라니아 그렇다 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과 일본이니까 이 두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나라 자 근데 이 두 나라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할 때마다 이게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을 볼 때 항상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에 수학이라는 걸 포기하면서 경우의 수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축구 경우의 수는 제가 따질 줄 압니다 볼게요 이 당시에 이 승점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최소한 두 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 왜? 꼴득시를 또 따지니까 꼴득시를 따지면은 아 우리가 최소한 두 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달성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 뭐야? 일본이 이라크랑 비기거나 일본이 져야 돼요 일본이 져야 돼 그러니까 비난이다 비난을 해야 되는 거지 일본 져야 일본 져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두 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거나 일본이 이라크랑 비기거나 또는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요 동시에 경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서로 경기 결과는 몰라 자 근데 경기가 막상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랑 북한이 붙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겼어요 북한인데요 3대0 해서 고정은, 황선홍, 하석주 선수가 차례로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 경기야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은 했어 이 두 골 차 이상이니까 세 골 넣고 나서 이제 이겼으니까 결과만 보면 돼 무슨 결과? 일본과 이라크 결과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후반전 시작 똑같이 킥오프 했잖아 끝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그 제가 영상을 못 갖고 오는데 영상 찾아보세요 너튜브에 널렸습니다 가서 보시면 도화의 기적 침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코칭 스태프가 방방 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막 뜨는 거야 왜 그랬을까? 결과 볼게 시간을 잡으세요 시간을 잡으세요 일본 경기 시작하자마자 미우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90년대 일본 축구 스타입니다 이 미우라는 꼴로면 막 이렇게 춤쳤던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가 골을 넣었어요 5분만에 아 일본이 이기나? 근데 또 기특하기도 후반전에 라디 새나이셀일 이라고 하는 이라크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아 1대1 아 좀만 더 좀만 더 근데 일본이 경기 끝 10분 전에 90분에 끝나니까 경기 끝 10분 전에 경기 종료 10분 전에 나카야마가 골을 넣습니다 2대1 이렇게 경기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잘 봐 잘 봐 이거 확대하고 싶은데 확대 못했어 잘 봐 90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뭐야? 추가 시간이야 추가 시간에 음란 자파르라는 사람이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2로 비겨요 진짜 기적같이 추가 시간에 음란 자파르가 골을 넣었고요 이거 골 넣고 나서 바로 경기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났어 경기 종료 10초 전에 넣은 거야 진짜 10초 전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뛰고 부둥켜 하고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일본 뭐였어? 좌절했죠 정말 이걸 도화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화의 기적 그 카타르 도화에서 있었던 이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미국 월드컴에 진출한 거야 본선에 진출한 거죠 저 그 당시에 생중계를 봤습니다 저 축구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로 새벽같이 보고 막 그랬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뭐 3학년 때인가 뭐 그럴 때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갔고요 일본이 졌습니다 우리나라 막 언론사 난리가 났죠 극적 반전 막 93년 막 기적의 드라마 뭐 새각으로 본선 데뷔해야겠다 데뷔해야겠다 이라크 천금의 동점골로 한국이 일본과 히비 교장 뭐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생연기 숨막힌 레이스 뭐 나오고요 막 난리가 났죠 자 여기도 일본 초상집 히비 가는 운명이 20초 아 정말로 꼴놓고 나서 끝났다니까 일본 진짜 초상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전력이 굉장히 우수했어 걔네가 80년대 고도성장기를 막고 90년대 되면서 일본이 축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뭔가 세련됐고 훨씬 더 선진축구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축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뻥축구 같은 느낌이었고 일본은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일본이 진 거야 떨어진 겁니다 이 도화의 기적입니다 도화의 기적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일본은 초상집 한국은 잔치집 아 초상집과 잔치집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을 써놨죠 자 이런 건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는 3회 연속 본선 진출했다 지금까지 총 4번이나 본선을 진출했다 너네 뭐 했어 일본이 아노 얘네 못 나갔잖아 본선에 한 번도 못 나갔거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94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국제축구협회 그 피파에서 부회장 선거를 해요 근데 당시에 누가 어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의 육남인가 그럴걸요 정몽준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이 부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뭔가 되려고 했나봐 당선이 됐어요 명칭을 바꿔야지 요거 이제 바꿔야지 뭐라고 피파 부회장 하아 피파 부회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피파 부회장이었던 정몽준 이제 부회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가 이제 도화의 기적을 겪었잖아 3회 연속 본선 진출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본선 진출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월드컵을 개최해요 어? 아니 자력으로 월드컵에 진출 한 번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월드컵 개최를 하느냐 그런 사례는 없다 봐라 그런 역사가 없지 않느냐 생각보다 이게 잘 먹힙니다 아 그럴수하잖아 왜? 제3국 우리 한국과 일본은 감정이 그러거라 하니까 우리 빼고 팔짱 끼고 저기 멀리서 보는 유럽국가나 다른 나라들은 아 그래 한국은 축구에 관심이 많구나 한국은 축구에 인프라 투자 이런 거 많이 하는구나 일본은 뭐 그런 게 없나 본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관심이 없으면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 도화의 기적을 기점으로 우리한테 이제 무게추가 점점 움직이는 거야 시소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죠 원래 아벨란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추가 한국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느낌이 좋죠? 자 이렇게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마라도나라는 선수 있죠? 이 마라도난데 그 당시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마라도나가 아까 우리가 예선했었던 94년 미국 월드컵 있죠? 거기서 약물 복용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약물 복용으로 출장 정지가 내려졌거든 근데 출장 정지가 내려져서 아무 이제 경기를 못 나가다가 그 징계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95년 9월 달이었어 무슨 행사일게? 서울로 옵니다 마라도나가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경기를 했어요 얘들아 마라도나가 서울로 옵니다 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입니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도나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김영산 대통령과 기념사진 찍었어요 보시면은 김병지 선수부터 한국명보 황선홍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고정원도 있고요 김영산 대통령이 사진 찍죠 이거 봐 보여주는 거야 마라도나가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이벤트성 모습들 이런 것들 본성이 점점 무게추가 한국한테 가죠 근데 또 있습니다 또 또 또 또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봐봐 96년 제가 어릴 때 얘기라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으면 올림픽에서도 최종 예선전 있잖아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본선 티켓이 있을 거 아니야 최종 예선 결승전입니다 그 당시 피파 고위 관계자들이 자 그럼 월드컵 개최지를 한국아 해줄까 일본 해줄까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중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고 그 자리에 다 왔어요 피파 고위 관계자들이 보고 있었거든 근데 시중일관 이 경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 이거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있어 봤는데 우리가 압도합니다 어떻게? 2대 1로 우리가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했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겼거든요 우리가 이겼는데 후반 34분에 한 골 넣었더니 1분이 35분에 넣고 우리가 37분에 넣은 거야 아니 경기를 넣었더니 넣고 넣었어 이게 뭐야 완전 정말 피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피파의 고위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단순하게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라는 의미 플러스 개체지 결정권을 놓고 여기서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지 여기서 이제 그런 막 엄청난 명예의식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나중간 보세요 치열한 경기였다 우리가 승리해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무게추는 한국한테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야 아 우리한테 무게처가 왔네 근데 피파 회장이 회장의 권한이 굉장히 세는데 피파 회장이 지금 누구 지지하고 있어 일본 지지하고 있잖아 그쵸 게다가 유에파 회장이었던 요한성 같은 경우는 지금 피파에서 아예 그 회장은 아니에요 직함이랑 이런 게 좀 회장보다 밀리니까 아 이렇게 회장이 밀고 있는 일본 분위기가 넘어간 한국 둘이 서로 경쟁하는데 피파 내부의 정치적인 논란 플러스 뒤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활동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남아메리카에서 있었던 그런 국가 간의 경쟁들 너무 치열하잖아 그래서 아시아축구협회에 아시아축구연맹의 사무총장이라고 피터 벨라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대요 자 아시아축구연맹 사무총장 피터 벨라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5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 아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출혈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 그러면 공동개최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동개최라고 이제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고 이게 우리 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엮여있으니까 너무 판이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재를 하려고 공동개최를 얘기를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했을까 일본은 생각하죠 어 이렇게 하다가 한국한테 올림픽처럼 뺏기는 거 아니야? 아 뺏길 바에는 그럼 공동개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일본보다 준비는 좀 늦었고 분위기는 확 왔는데 회장이 일본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본선 결 그 뭐야 결선 투표 갔을 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장이 힘이 워낙 세니까 아 그러면 공동개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개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둘 다 어느 정도 수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6년 5월 31일 스위스 취리에서 열렸던 이제 피파 회의가 있었겠죠 거기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개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가 여기서 공동개최를 하겠다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얼른서 볼까요? 한일 모두가 승자다 라고 하면서 뭐 집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세부 절차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 월드컵 공동개최 이렇게 딱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한국 막판 뒤집게 일본이 이제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아쉬운 결과지만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고요 그죠? 자 한일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지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올림픽 캐스트 혹시 아 보고 오시라고요 웅플릭스 첫 번째 시리즈였던 올림픽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나고야를 이겼습니다 막 신문에서 얘기했잖아 똑같아 현재 이제 뭔가 우리도 올림픽을 아 월드컵을 개최하는구나 공동개최지만 우리도 월드컵을 개최하는구나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세부 절차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자 공동개최하세요 중요한 건 공동개최를 하면은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 뭐 개막식 어디서 할래? 그럼 결승전은 어디서 할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개막식과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결승전 어디서 할까 요거 때문에 이제 서로서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조율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이거 해 그럼 난 이거 할게 이제 서로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이렇게 먼저 제안합니다 나는 우리 월드컵의 꽃 결승전은 우리 일본이 하겠습니다 월드컵의 꽃이죠 월드컵 결승전은 정말 누구나 다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 이게 뭐 결과가 나와서 뭐 미리 스포해서 미안합니다만 결승전은 독일과 브라질이었어요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결승전이 아니어도 독일과 브라질이 여러분들이 친선 경기 한다고 해 A매치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잖아요 뭐 내로라는 총 스타들 다 총출동한대 모든 스타들이 그럼 볼 거잖아 결승전 우리가 하겠다 그때 우리나라 뭐라 그럴게 콜 해 대신에 명칭을 한일 월드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먼저 넣자는 거야 이게 이름을 한국을 먼저 넣느냐 일본을 먼저 넣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일 월드컵이야 일한 월드컵이야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먼저 쓰는 거냐고요 아니요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거든 합의봐서 우리 그러면 2002년 한국과 일본 월드컵으로 순서 정합시다 우리는 합의를 봤어 근데 중요한 건 피파에서 이 사람 아벨란제가 일본 쪽 일본 쪽 사람이라고 했죠 아벨란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그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제2가 K보다 앞이니까 재팬이 먼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02 재팬 코리아 월드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피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피파 부회장이었죠 피파 부회장 아? 피파 부회장 정몽준 부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잘 보세요 되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봐봐 피파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피파 피파 하니까 피파인 줄 알지만 여기 있는 피파는요 영어가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영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그렇다고 합시다 불어입니다 불어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피파라고 하는 것도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에서 피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렇게 하거든 C로 쓰거든요 그 봐라 그러니까 C가 먼저잖아 그래서 공식 명칭 뭐가 됐다 이게 된 겁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 말은 우리나라니까 한일 월드컵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 어떤 언어를 갖다 넣어도 전부 다 한국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얘기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걸 일한 월드컵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앞에 명칭을 갖고 온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이나 이런 건 아닌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나라 알아요 저기 유럽에 있는 무슨 무슨 나라가 뭐가 있대 너네 그거 관심 있니 잘 모르잖아 똑같아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근데 월드컵을 한대요 근데 월드컵을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한대 근데 한국이 먼저 나왔어 왠지 한국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잖아 왠지 한국이 끌어가는 것 같잖아 왠지 한국이 조금 더 뭔가 잘 갖춰진 것 같잖아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실제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에서 요런 거에 대한 효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의 한 수였죠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되더라 공동개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개최는 했어 좋아 개최권은 따냈어 이게 96년이잖아요 따냈어 이제 몇 년 남았어? 한 6년 남았어 그죠 한 5, 6년 남았는데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골머리가 아픕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월드컵 개최지 아 알았어 월드컵은 하겠어 올림픽이랑 똑같은 거야 올림픽 때 뭐 했어 우리 와 세월 우리가 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지? 막 난리가 났죠 게다가 올림픽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의 이제 협회장들을 기업 총수에게 맡겼던 거 아닙니까 보셨죠? 자 근데 대한축구협회 축구라고 하는 단일 스포츠인데 우리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본선 나가서 1승도 못했잖아 근데 만약에 개최를 하는 그 개최국이 조별 예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뭔가 이제 실력을 키워가지고 진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뜨잉 이 사람이야 네 그러니깐